헤이 가이즈 잠깐만요 헤이 가이즈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픈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잠깐만요 먼저 짧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25살이고요 이번 연도 5월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외국에서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대학교 막학기 때 한국에 미쳤다 하고 지원한 곳에 덜컥 붙어서 이제는 한국으로 아주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의 이런 평범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도움이 또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영상을 담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음 일단 저는 이제 유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또 교환학생 때 겪었던 이제 그런 유학생활 이야기를 먼저 담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어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지금의 직장을 얻기까지의 그런 취업 스토리에 대해서도 어 담고 싶습니다 음 그 외에도 또 이제 궁금한 점이나 어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거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음 네 처음이어가지고 아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해서 경직이 되긴 했는데 아 친구처럼 이제 말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어색해지네요 어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어 좋아요와 많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아 맨날 유튜브 영상으로 보다가 제가 이런 걸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네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잠깐 잠깐만 오마이갓 가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